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 리다인테크입니다. 입고된 마우스는 로지텍 G903 마우스구요. 경기도 화성 매송에서 입고된 마우스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좌측이 더블클릭 증상이 심하구요. 우측은 간헐적으로 드래그 플림 증상이 나타나네요. 교체 진행되는 스위치는 옴론재팬 하이엔드 스위치구요. 분해를 진행하겠습니다. 분해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우스 내부에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압축공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트레이크 아멘 배터리 탈착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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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스위치 없는 차이나 50M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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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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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마우스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입니다. 클릭, 필 스크롤, 우한 스크롤, 필틸트,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모든 기능은 작동 잘 되고요. 옴론 제펜 하이엔드의 클릭음입니다. 경기도 화성 매송에서 입고된 로지텍 G903 마우스의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테스트가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고객님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마우스 3 나윈테크 였고요. 감사합니다.